자 시작합니다 스펠런키 시작하도록 하죠 바로 들어갑니다 저번에 코알라 했으니까 이번에는 타이거 마스크 좋아 아우 더워 가시고 여기 더워 갑니다 아우 뭔가 쎄보인다 마스크 맘에 드는데 역시 마스크인데도 로프네 주먹으로 때리지 흐흐흐흐흐 여기 아무것도 없구요 쏙 쏙 예이 주흐흐흐흐흐 훅훅훅훅 그걸 차분하게 하면 깰거 같은데 왠지 느낌이 좋아 먹고 가자 아주 바비지 제일 싫어 너무 시간을 잡아먹어 안 터지게 저거리인데? 좋아요 좋됐죠? 안 좋댔죠? 가서 쏙 쏙 좋아 깨서 데리고 오기에는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안전해 가죠 아 바보 병신 왜 일로 왔어 절로 가면 2000원을 먹을 수 있는데 아 가자 그냥 답이 없다 진짜 아악 아 아 아 아 작은아가 다행이야 그나마 다행이야 이쪽? 돈은 괜찮게 있네요 미디어사는 말이지만 댕댕이를 모셔가지요 모셔가자 뻥 어우 좋아 일단 이제 데리고 갑니다 어 칼나있네 잘하네 둘다 필요한데 살 수 있네요 너 뭐 나오냐 아아아아 8천원 주고 샷건 게이득이죠 댕댕 이리와 게이득 봤네 1위는 당연히 부스터지만 내려가서 저기 넣어주고 올게요 쏙 원래 칼나 욕심내면 안되는데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어 로프도 샀겠다 폭탄 샀나? 어찌됐건 샷건 있으니깐 편하게 가겠네 가죠 우자트 안보였죠 서서 나올겁니다 다음 스테이지부터 요즘 우자트가 좀 늦게 나와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해두면 좋으니까 아 쏘워 쐈으면은 뒤졌을 뻔했죠 아 큰일났네 일단 내려놔 아 세상에 여기도 그렇게 열어놓는 인간이 어딨습니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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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으려나 건너오면은 떨어져 죽구요 쪽받고 가자 체력없다 아 뱀 뭐냐 아 저거 성배각인데 그냥 죽이고 할아버지 죽이고 성배 가져갈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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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프 써야 돼 그냥 가자 폭탄 살수도 있으니까 그냥 갈게요 아아아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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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무 마음을 놔버렸어 오케이 거기서 지글지글하고 있다가 일로 오면은 어우야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타임 오케이 쏘 가서 어 쟤를 가져갈까 지금 너무 없는데 가져갈까 불안해졌는데 갑자기 가자 가자 돈 주고 사자 이거 일단은 밟고 쪽받고 어 죽어 아주 아주 달달했어 1등상이야 쏙 성배 올라가 오케이 내려와봐 피를 아으 피를 아으 쪽받아줍니다 어우 두 방울 성배 먹었으면 할아버지 죽일만 하지 피로 채웠겠다 우자트만 챙기면 사건도 있고 사건맵에 없네요 폭탄 잘 모아줘야 돼요 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 모아야 됩니다 음 돈은 필요 없어요 어우 밟고 야 봐 밟고 자꾸 피를 안 채운단 말이야? 이거 먹으면 되지 어우 좋아 아이고 부른다 분명히 이거 뭐 있어 그치 갑니다 갑니다 쏙 그렇다 그렇다 다 빠졌어? 뭐에 빠진 거야? 어우 야 이렇게 예쁘게 나와? 샷건 어디 갔죠? 아 저기 있네요 다행이네요 깜짝 놀랐네요 이거 화살 던지면 되니까 얍 쏙 아 아 밟고 들고와서 앱 으으 그래 갈까 우자트도 먹었겠다 아 할아버지 집 왔다 어차피 성배 있으니까 필요 없잖아요 가죠 이거는 밟고 가면 돼 아니야 그냥 가면 돼 오우 어우야 아 아 야 야 얻을 거면 얻으면 됐지 어우야 바로 나왔죠 지금 저기죠? 일단 너 밟고 제가 아 나 성배 먹었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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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병신 아 99개인데 아냐아냐아냐 그냥 가 폭탄 너무 없긴 한데 안전해 가죠 괜히 놔두지 않는 게 욕심을 안 부리는 것이라면 말로 이기는 데에 있어 최적화된 거죠 뭐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꼬이네 어어 야 뭐야 벌써 오 오 부스터다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오 좋아 완벽해 딱 와 딱 와 딱 와 딱 딱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는 순간 그냥 가는 거야 저승으로 가는 거야 부스터 발견했어 이미 접착폭탄이 없다 근데 아 큰일 났네 오 잠깐만 자자자자 잠깐만 자자자 어 어 어 어 좋아 아 댕댕이 가시고요 이거는 반대쪽에서 먹으면 되죠 폭탄도 24개나 있네요 되게 좋은데 탭은 내가 살기만 하면 돼 뒤지지만 않으면 돼 번호 올까 가요 안 되겠지 저거는 안 되겠지 폭탄 있네 접착 들어가 쏙 들어가 한우 죽었죠 내려갔죠 지금 이러면 일단 가서 먹어 일단 먹고 와 쏘고 어 좋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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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뭐 있어 독장이야? 필요 없어 독장 필요하긴 한데 아니야 됐어 폭탄 3개 아 됐어 일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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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쟤 혼자 참 많냐 쟤가 쟤가 쟤 발로 바로 던져요 그래야지 죽었냐? 아 야 웬일이냐 이거 폭탄 안 쓰고 폭탄 별로 없으니까 곡괴기로 가죠 나침반 있으니까 먹을 필요 없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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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고 이거 가지고 가서 쏙 아아 달달하다 부스터 성배 샷건 첫판에서 이렇게 잘 나와? 호랑이가 뭔가 있구만 잘 와야 돼 아 이거 너무 위험한데 갑자기? 폭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게 아니라서 28개는 적은 편이거든요 40개 있어야지 안정권이기 때문에 약간 고민이 되는데 일단 제거해 솔직히 제거만 하면은 실적은 없으니까 걸쳐 떠뜯지만 더블 점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이템이 아 저기죠? 아 괜찮네 위치괜찮네 위치괜찮아 좋아 위치괜찮아 위치괜찮아 소리 안들리면 잡은거지 갑니다 어우 댕댕까지? 아 잠깐만 그건 아니야 음 잘가 멍청한 파충류 수준 어 괜찮은데? 아 완전 괜찮은데 지금 상황? 폭탄만 나오면 돼 폭탄만 있을거 다 있어 기본적으로 아 야 야 야 세상이 그러.. 오! 폭탄까지 나왔어 대박이야 대박이야 내려가서 안 먹습니다 저런거 먹으면 안돼요 저거 저게 바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야 미친게 왜 안 던지세요? 어 어 오 죽는 각이었는데 아 뭐야 이건 또 아 아 너무 무서워 개같은 게임 공포게임이야 피크타면 죽어 다 잡음? 얍 다 잡음? 저 할아버지 어디갔죠? 잘 봐야되요 개님 막 갔다가 오 저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쏙! 아 달달하다 달달 어우 젖은 털가지고 좀 그런데 일단 폭탄은 많습니다 이거 많다고 해야될지 아니 저거 넣으면 99개인데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아 안에 그런거 최대한 안전하게 가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안전하게 가 부질없는 짓이야 젖은 털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가면 좋은데 지금 맵 굉장히 그지 같거든요? 폭탄 써야되나 이거? 일단 깨고 여기다가 불려놓을까? 아 여기도 붙어요 얼음에도 붙냐 폭탄이 무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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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리와봐 오 야야 아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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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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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무서웠어 졸라 무서웠어 졸라 무서웠어 belonged 졸라 무서웠어 졸라 무서웠어 아 댕댕이 아 야 꺼져 꺼져 댕댕이 일단 너부터 칼라기어 들어가라 혹시 모르니까 폭탄 충전해둡니다 폭탄 많으면 무조건 이득이니까 8마리 더 버치면 되는데 그런 짓 하면 안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은 샷건이 최고야 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어우 좋아요 잘가 밑에로 가는건데 멀리서 돌아오는게 더 안전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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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이런애들 조심해야돼 양아치 놈들 하아 싹 저거 조금 위험합니다 여기죠 딱이네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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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야 완벽한 유치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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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배 부스터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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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판에 나오면 되니까 뭐해 다음에 부스터 있으니까 할아버지 있는게도 낫다 샷건을 주니까 밑에 있는데 일단 다 끝까지 가봐야지 뭐해 어딨는지 모르니까 어우야야야야야야 안 터져 이게? 오우 오우 오우야야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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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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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멀리 쏘면은 아 죽은거 같은데 그냥? 없죠 지금 할아버지 아 있어 있어 어 그럼 뭐가 없어 이거는 던져야돼 일단은 그래 터트리고 잘 봐 잘 봐 할아버지 잘 와 조금만 더 지금 오우 완벽해 야오 뭐하이 없죠? 쏙 아 글러브 있어야지 아 일단 폭탄은 좋거든요? 찌그러져 있어 찌그러져 뭐하이 있나? 저거 폭탄을 먹는게 지금 메리트가 될까? 여기 갖다가 뒤지면 너무 손해가 큰데? 아 아냐아냐 이거 아니야 뒤돌아요 그래요 쭉가요 끝까지 끝까지 쭉가요 이거는 아 미쳤나봐 저 할아버지 끝까지 가요 아 뭐하 왜요? 이거는 귀를 넓혀서 됐어 됐어 완벽해 됐어 됐어 완벽해 여기서 두개 나오는 판이 있네 오우 열두개면은 많이 늘었죠 3다에 3가 지금이? 여기서 47개면 나쁘지 않죠? 꽤 있는 편이고 일단 이제 재고 휘봉을 쭉 오우 뭐하이다 뭐하이다 이거 낑겨 죽으면 안 돼요 터져 죽어야 됩니다 지금은 가리지 말고 폭탄 써 그냥 끔겨 죽으면 부스터 날라가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아 레드가드 역시 좋아 체력 딱 피도 모아져 있고 뭐 갑니다 여기서 샷권 가져가면은 편한데 확실히 편한데 분위기 젠밀 안 좋아 상황 안 좋아 피도 좀 먹어야 되는데 샷권을 빨리 먹을수록 피를 잘 먹게 되기 때문에 유리해지거든요 유리해지거든요 뭐 있겠지 위에? 없네 일단 스파이크로 밟고 피먹습니다 쪽쪽쪽 오케이 아 저 할아버지인데 저 할아버지 어떻게 죽을라나 일단 떨어지는 데는 없거든요 내가 갔다가 반응행 시키고 저놈 보고 뛰어다니다가 코끼리한테 잠깐 부고 낙사했어? 아이씨 좀 그런데 저건 좀 낙살.. 아 낙사 보관이 있었네 가자 그냥 이러면 아노비스 폭탄으로 잡아야죠 흠 아니야 저런 거 건들면 안 돼 내려가는 게 맞는데 아 착권 없어 이거 너무 오 거짓기였다 오 잠깐만 잠깐만 개판이야 개판이야 오 오 메이저 투수 메이저 투수 메이저 투수 얍 두방 컷 이 높이면은 아마 반응 안 할 것 같거든요 그쵸 미로 반응 안 하죠 가서 저것만 해소해서 바로 올라온 다음에 견해에 아 지ANK 새 Ivory 덤돌아야되 아 애매해 주락하 그냥 시간 너무크렸데 이러면 아 왜이러냐 might 잘가 이거 먹어야 돼. 폭탄 던지고 그랬다가는 아래에 눈깔 지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빨리 가 잘가 이리로 안오면 돼 가자 가자 절로 가는 거야? 양심 뒤졌다 게임 어우 야 너무했다 절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약간 아깝긴 한데 쏙 좋아요 아 이건 여기서 쏴야 돼 여기서 쏴야지 거기 말고 아래에 맞아주면 안될까? 언제까지 굉장히 괴롭힐 거야 아 그거 말고요 밑에 있잖아요 얘요 어 좋아 훌륭해 아 이거 많이 위험한데 지금 옆에 뚫고 가는 게 더 안전하거든 일로 갑니다 그냥 그냥 가 지금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아누비스 솔직히 아누비스에서 고생한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가자 투 먹고 이래저래 먹으면은 이거 엔딩 가겠는데 아 이거 잡자 그냥 아 위험한데 잡아 그냥 어쩔 수 없어 던지면 가장 위험한 게 텔레포트 쓰는 애가 맞고 내 뒤로 텔레포트 하면은 내가 뒤져요 아 이건 샷건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보이긴 하는데 샷건 가지러 가야 돼요 가져가지 말까? 근데 이게 폭탄이 넉넉한 게 아니라서 어허허허 어허 오 마이 갓 어떻게 이렇게 뭐 때 처먹었냐 맵 디자인이 이거 두 개 써야 되죠 두 개 써서 가자 잡았고 기다리면은 일로와 일단 넣어 넣고 두 개 써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하나 하나 여기다 하나 넣으면 되죠 그리고 쏙 샷건 들고 잡을 거 없나? 아 이런 애 잡지마 모험을 하지마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어차피 지옥에 괴물들 많아 가자 쏙 아 이거 다음 울멩이죠 중간에 그게 있고 어떡하냐 깨서 먹을까? 댕댕이까지 폭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도박을 하는 건 좀 그런데 혹시 아이템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밑에가 좀 번거로우니까 여기 용암 제거용으로 여기를 깹니다 깨면 용암 빠지죠 쏙 짓고 여기서는 얘를 죽여요 그냥 시럽 흡수를 흡수를 위해서 먹어주고 폭탄 먹어주고 오 괜찮네 이리 위득이지 절로 가는 건데 아 지금 용암 때문에 많이 위험하거든요 폭탄을 먹었으니까 하나만 더 쓰자 그냥 안전하게 가자 옆에까지 빼주는 거 아니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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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지 정확하지 아 너무 그지같이 나왔잖아요 맵이 여기다 쏙 하고 쏙 아우 좋아 좋아 제거하고 미리 맵 맵 지옥이죠 아 눈깔이 있어 이러면은 어떡하냐 아 그냥 쏘자 아 잠깐만 너가 왜 그걸 쳐맞으세요 이해가 안되네 그래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잘가 이제 오지마 아 너 그냥 죽어 시간 없어 잡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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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랄병 났다 어떡하냐 어 뭐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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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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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일이냐 알아서 죽겠지 뭐 일단은 안으로부터 여기서 바로 제거되니까 나오면은 나오는 거 확인하고 쏴야 돼요 한 번 더 쏘고 어디갔니 이거 벽 뚫고 오기 때문에 보고 잘 쏘면 됩니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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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 디펜스 아니야 오우야 쏘고 깔끔 으응 저 할아버지 어떡하지 이거 안전하게 제거해야 되거든요 지금 폭탄이 많이 없는데 많이 없는데 하 어떻게 해야지 예쁘게 잘 제거될까 뭘 집어넣어야지 저 지옥에 위에 용암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아 이거 가야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래 아 자리가 너무 없었어요 도망을 못 갔기 때문에 아 잘됐네 올맥이네 성배 올맥 좋아 아 성배 부스터 샷건까지 아 풀템이죠 욕장이 없는 게 좀 큼인데 얘 제거할 때 욕장이 좋긴 한데 일단 위에 가서 아이템 먹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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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탄 어 야 맵 괜찮은데 먹을만한 먹을만한데? 어 먹을만해 먹을만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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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만해 먹을만해 여기 놓고 쏙 쏙 어 좋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일단은 일단은 곡괭이로 뭘 캐서 깬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덜말아야돼요 여기죠? 처음으로 깬데 물메기가 어 야자자 어 어 어 어 아우야 아우야 아 아 잠깐만 그런 식으로 던지지 말란 말이야 얼마나 당황스러워 여기서 기다리면은 아 아 잠깐만 그렇게 어 여기 봐 상도도 없어 어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그다리로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쏙쏙 오케이 아이 감을 잃었어 감을 잃었어 육장이 없으니 감을 잃었어 귀에 비벼야돼 귀에 비벼야돼 지금 많이 위험하죠 몬스터 싸는 꼬라지가 쏘고 일단 일로와 여기서 그래 그래 잡고 여기 한 번 더 아 일로 오라고 그래 어 좋아요 딱이죠 음 제국제국 좋아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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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안왔지 지금 여기 쏴주고 더 쏴주고 제거 일로와 일로오고 박쥐 제거 박쥐 제거하라고 자꾸 놓치지 않게 조심해야 돼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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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저게 나쁜거 아냐 어 어 어 몰묘 애기가 진행됐어 내 싫어하는거 알고 어 오 오 거품 조심해야됩니다 가요 그냥 훅 가는거에요 일로 일로 끌어서 일로 아 그건 너무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가는거 아닌거 같은데 아 하나 아 아 바로 옆에서 젠드기 때문에 조심해야됩니다 최대한 끌어주고 여기 맞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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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안 보여 밑에가 아직도 안보일만한 위치야? 보일만한 위치였다는거 아냐 저 갈 뻔했죠 방금 조심해야됩니다 예 뾰롱뾰롱 했다가 개복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되요 좀 높은데를 깨줄까? 어차피 45개 있잖아 그래 깨고 좋아좋아좋아 여기여기여기 아 일로 오면 안돼 일로 오면 안돼요 안돼요 그래요 올맥친구 우리 올맥칠구 내려다봐 그래 완벽해 정확해 정확한 위치야 이리와봐 오랜만에 지옥냄새난다 아 잠깐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그래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나쁜거 아니었어 아 잠깐만 어어 달빙이 하나가 게임을 서스릴 뻔했네요 오고 뛸 때쯤에 그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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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그건 안돼 어어 야어어 어어 여기서 여기지 그래 깨고 일로와봐 한번더 여기 알지? 깨고 한칸이야 정확히 가야돼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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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원숭이 일단 제거해 원숭이 제거하고 던던했고 한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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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들어갑니다 야 야 첫판이 이걸 오네 한판만 해 그래 오늘 조짐이 좋은거 같더라고 아 여기 피가 안나오네요 2점이죠 아유 뭔데 이때미 생겼어 이씨 가자 그냥 어 한스테이지 하나씩 쓴다고 생각하면은 글러브가 없는게 좀 많이 현미인데 오 역시 살아나는구만 지옥이기 때문에 잘가야돼 나도 지옥 자체를 많이 안아봤기 때문에 음 저기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일단 넌 여기서 제거하고 피 나오지 그치 위 잘 봐 여길 못오죠 쟤네 얘 그럼 얘 제거해줘요 여기서 피 먹구요 피 최대한 먹으면서 가야됩니다 일곱개면 좀 부족해요 어 뒤졌지 지금 할아버지 이제 곧 뒤질거에요 야 뭐 저렇게 야 할아버지 너무 쎄다 지금 악마보다 쎄 진짜 악마보다 쎄 저거 시간 그냥 지날때까지 기다리죠 어차피 아주 죽겠지 뭐 어어 좋아 얼마나 저기 철구가 세게 할아버지가 죽냐 얼마나 저기 철구가 세게 할아버지가 죽냐 얼마나 저기 철구가 세게 할아버지가 죽냐 아 저거 아니야 위치 너무 안좋아 이건 제거해야돼 이거 저게 제일 문제입니다 아 좋아해요 방금 뭐가 날라온거 같은데 착각이죠 잠깐만 잠깐만 아무래도 없었죠 아 좋아 깔끔해 깔끔해 저기로 가면 돼 저기로 가면 돼 저기로 가면 돼 철구가 좀 무섭다 쟤는 왜 저기 망토가 있냐 내려가는건데 박치도 있고 조심해야됩니다 여기 왜이비 어떻게 짜는지 모르니까 잘 보면서 가야돼요 여기서 이제 가능하면은 어 좋아 완벽해 저 철구가 반응을 하나 나한테? 제거하고 와서 가까이서 좀 어우 야 어우 아 피 못먹었어 아 이건 괜찮죠 상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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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 뛰어가 뛰어가서 저거 찔러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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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됐어 이러면은 일단 밟아 오 야 야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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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감사합니다.